덕분에 아내는 다시 모델을 꿈꾸게 됐고 남편은 그 길을 함께 걷게 됐다. 그렇게 백발의 부부 모델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. 난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. 60 다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빼다가 끊은 게 되나? 함께한 45년의 세월. 온종일 함께하는 게 지겨울 법도 한데 서로를 챙기는 마음과 손길이 변함없이 이어지니 이 부부 참 천생연분이다. 다음날 아직 고난 잠에 빠져있는 부부 알람소리와 함께 기상 깨는 둥 마는 둥 머리 옆에 둥 아침 체조부터 하여튼 호흡은 척척이다. 눈 끼자마자 아침에 우리 연습이 아닌데 아침에 몸을 풀어줘야 고된 연습도 무리가 없다고 스트레칭을 아침에 주면 좋아요.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일하면 몸이 찌부둥둥해서 안 좋아요.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?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고개에서 뜨독 체리나죠. 아침에 스트레칭 못하겠다네. 넓은 사람들은 모든 게 넓잖아. 근육이라든지 모든 게 넓기 때문에 풀어주고 주물어주고 해야지 젊은 사람도 없지 않은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. 아침에 스트레칭 해주면 있어요. 누가 모델 아니랄까 의상 고르는데도 한참이다. 고르고 고른 커플룩을 맞춰 입고 어딜 가시나 했더니 멋있어요. 도착한 곳은 한 사진관. 바로 웨딩 화보 촬영을 하기 위해서다. 이런 좋은 스튜디오에 오니까 가슴이 글렁글렁하네. 잠시 후 먼저 준비를 마친 할아버지. 우와 멋지네요. 과연 할머니는 어떤 모습일까? 어머나 고수다 고아 그야말로 자체 발광 누구시더라? 체격이 정말 아름다운데 멋있다. 고아 고아 이 분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백만불짜리 미소 잘한다. 모델 모델 그리고 웨딩 화보의 하이라이트 준비하시고 그대를 사랑합니다. 프로포즈 씬까지 이야 진짜 새신랑 새신부 같다. 나 유행의 보호들 길로 들어섰는데 젊은이 못지않게 열심히 해가지고 해외로도 나가서 우리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싶어요. 이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하니까 나 따라서 너무 행복해. 고마워. 사랑해. 고마워. 이제껏 인생의 긴 런웨이를 함께 걸어온 두들 앞으로도 힘차게 폭나게 걸어 나갈 거라 믿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평택의 수영장 그런데 둘러봐도 딱히 눈에 띄는 이는 없다 싶던 그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가 있었으니 수영을 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대단하실 것 같아요. 불가능이죠. 저 멀리 헤엄쳐오는 바로 이 남자 오늘의 주인공 두 팔 없는 수영선수 김대영씨다. 사고로 양쪽 팔을 잃고 시험을 시작한 지 이제 3년. 주저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지고는 유유히 헤엄쳐 나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좋아요. 우와, 팔이 없으면 아 힘들어요? 네, 괜찮습니다.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첫 번에는 치아 1.6kg 정도는 해줬어요. 한 번에 50m 레이저 한 번에 50m 레이저